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환율과 이자율의 관계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뭔 걱정을 하고 있냐면, 야, 우리 환율 오르면 어떡하지? 환율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관계가 되는가? 자,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기사를, 그러니까 이게 2018년 3월의 기사 내용인데요. 미국 금리가 이때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 6개월 만에 역전됐대요. 즉,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한국의 이자율이 더 높았는데 한국하고 미국이 있었는데 한국 이자율이 더 높았는데 이제는 미국 이자율이 한국의 이자율보다 더 높게 됐다. 그래서 한국 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당장 한국 경제나 이자율이 미칠 영향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한미 간의 금리의 역전폭이 확대되거나 장기간이 되어지면 외국 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져서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하는데 환율이 높아질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죠. 볼까요? 왜 그런가? 우리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달러가 많아. 그러면 환율이 작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낮아요. 그런데 달러가 귀해.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도 아까 그 힌트가 뭐냐면 급등한대요. 즉, 어떤 일이 벌어질까봐 무서워하냐면 달러가 빠져나갈까봐. 즉, 달러가 지금은 많이 있는데 달러가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까봐 두려워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는요. 지금 한국에 총 1억 달러가 있어요. 그러면 이 1억 달러 안에는 수출해서 들어온 돈, 외국인이 투자해서 들어온 돈 많겠죠? 그러면 이 1억 달러를 구성하는 것 중에 미스터 존슨이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를 한국의 은행에다가 예금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했다고 쳐볼게요. 원래 채권을 샀다 그래도 되는데 그냥 은행에 예금했다고 쳐볼게요. 쉽게. 그러면 한국에서 이자율 5% 주죠? 그러면 얘는 사실 미국에서 미국에다 예금하나 한국에다 예금하나 둘 다 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얘가 무슨 뭐 BTS나 뭐 아무튼 한국에 반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예금했다고 쳐봐요. 100만 달러. 5% 이자를 노리고. 그때 환율이 1,000원이었어요. 1,000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이 이자를 8%로 인상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한국이 문화가 좋다 그래도 이제는 100만 달러 은행에서 빼다가 미국에다가 예금하면 이제 이자 5만 달러 받던 거 8만 달러 받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아까 그 미스터 존슨이 존슨 또는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들이 돈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이자율이 높은 미국 쪽으로 예금을 하러 다 돈이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총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냐면 만약에 0.5억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한국에는 0.5억 달러 남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아까는 이만큼 1억 달러 있었는데 또 달러가 작아지니까 적어지니까 달러가 귀해졌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1,000원에서 가령 2,000원으로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한국과 미국과의 이자율의 차이가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국이 이자율을 3%로 낮췄다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3%로 낮췄다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더 이자가 빠져나가다. 그래서 이자율은 어떻게 해요?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반대도 있어요. 환율이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향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왜냐하면 이게 이자율 평형선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경제 원론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자가 낮아지면 이자가 낮아지면 혹은 외국, 특히 미국의 이자가 높아지면 한국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갔겠구나. 그래서 달러가 귀해지니까 환율이 오르겠구나.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상당히 신문기사 읽고 그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1억 달러였다가 어떻게 해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돈이 유출이 되고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는 우리가 이 저번 주에 본 내용과 내용이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사를 읽어보면 뭐 위에 얘기가 있는데 이겁니다. 항미 간의 금리가 그 역전된 폭이 확대가 되거나 장기간이 되면요. 외국인 자금이 유출 가능성이 높아져서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무사히 넘어갔어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이유를...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때 한국은행한테 우리도 이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그런 언론이나 그쪽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방금처럼 미국 쪽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고 현재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자율 차이가 미국이 훨씬 높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급하게 자본이 달러가 유출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한국에 있는 채권하고 미국에 있는 채권은 서로 대체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가장 제가 봐도 가장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왜 한국 돈이 빠져나가지 않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주식 투자자가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분 포트폴리오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을 투자해야지 좀 위험이 분산이 된다는 건데 근데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현대 자동차 주식을 살려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 포드 자동차 주식을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현대 자동차에 100억 투자하다가 이 현대 자동차하고 대체할 만한 포드 자동차가 조금 더 뭐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얘네들은 서로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00억을 빼다가 한 50억은 포드에다가 투자한다. 뭐 이게 되거든요. 근데 현대 자동차에 투자했던 사람이 가령 오뚜기 카레가 좀 전망이 좋아질 거라 그래서 여기 있는 돈을 빼다가 오뚜기 카레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미국 자산이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채권을 사는 건데 미국 자산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무슨 뭐 한 그 우리 솔리드머니라고 하는 안정적인 유로하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일본 엔화라던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금이라던가 그런 거하고 대체 관계지 한국의 원화는 아직 대체 관계가 아니라 마치 현대 자동차 포드 오뚜기 카레 이 관계처럼 대체 관계가 아니라서 별 영향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장기간이 돼서 혹은 금리 차이가 더 나게 되면 그때는 현대 자동차 사던 사람이 오뚜기 카레 살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자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뭘 봤냐면요. 제일 중요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자율이 이자율이 변동이 한국에 있는 외화 특히 달러를 빠져나가게 해서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도 환율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환율을 가지고 좀 부연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